우리 기주님이 오늘 이렇게 들어서서 신령님들 전에 겉다리식으로 엇다리식으로 손에 손잡고 여기를 친구따라 강남 오듯이 친구따라 점집을 들어섰다 하셔. 그런데 우리 기주가 다른 건 모르겠다 그래도 본인도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정 있죠. 아이도 있죠. 남편도 있죠. 이혼 안 했죠. 누군가가 헤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마음속에선 진작에나 헤어졌고 나는 헤어졌어. 마음은 서류상은 헤어지질 못한 거고 이미 니네 부부 사이에서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어떻게 보면 한 궁에서 한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침대 두 개 없더라도 각방을 사러 가야 되는 게 우리 두 부부고 맞지. 또 우리 두 부부가 또 우리 기주가 원래는 착하기가 그지 없어. 네. 그리고 어질기가 그지 없어. 근데 내가 여태까지 시집을 와서. 아이 낳고 뒷바라지하고 왔어. 재미라고는 어렸을 때부터 즐기지를 못하고 살아왔어. 네 맞아요. 맞지. 그러다 보니. 나는 그냥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이걸로만 살아와서 나 즐길 줄도 몰랐고 뭐도 몰랐어. 근데 삼사 년 전부터야 니가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라는 것 자 인간이 인간끼리 만나서 바람도 있어 불륜. 그렇지만 내가. 집이 싫어서.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야 내가 이제 꽃이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쁘다 이쁘다 세상에 내 남편도 이쁘다 이쁘다 해주질 않았는데.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내 말에 호응을 해주고. 나도 모르게 재미를 느껴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혼날 일인데 내가 눈물이 나. 맞아요. 자 혼낼 거 혼낼게요. 그러나 일단은 본인이 왜 그랬는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치. 자 내가 볼 때는 바람난 거 맞아 우리 엄마야. 아니라면 여기서 못할 거야. 저 맞는 거 같아요. 그 바람이 어느 한 놈을 좋은 게 아니야. 어느 한 놈이랑 잘 살겠다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그냥 나는 어떤 미안해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나 나오는 거 얘기할게. 네. 우리가 뭐 격식 같은 거 하지 말자. 네. 어느 한 놈을 놓고 나가 팔자를 뭐 칠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맞아요. 이 사람이랑 연락을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랬잖아. 뭐 어디 동호회 뭐에 뭐 어디 집단에 뭐 우르르 우르르. 그다음에 말을 여자든 남자든 간에 우르르. 어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볼 때. 네. 한 사람을 갖고 사랑해 보여 거 아니야. 두루두루 여럿이 보여. 근데 거기서 내 남자는 없어. 없다는 얘기는 한 사람을 지우지 못해. 그러니까 나야말로 미친년인가 싶어 지금. 맞아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마음이 설레고 저 사람한테 마음이 설레고. 내가 정말 귀신이 씌었나 미친년이 됐나. 아니면 진짜 돌았나 정신이. 아니면 내가 학대는 아니지만 내가 여태까지 결혼해서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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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온 것도 못한 거를 내가 여기 와서 지금 와서 서러움을 푸나 싶을 정도. 맞아요. 얘가 이쁘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쟤가 이쁘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좋은 거고. 정말 무슨 시집 못 가고 나서 남자한테 사랑 못 받고 매 맞아 죽은 조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정신이 몽롱해져서 이걸 끊을 수가 없어. 자 어린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못 끊어요. 엄마가 지금. 네. 맞아요.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보일 때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면. 그냥 그 집단들 있잖아요. 어디 모임. 뭐 단체 예를 들어서. 맞아요. 제가 채팅을. 제가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어느 날 그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그 채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한 집안에서 쌍바람이 나갖고 나서 지랄들을 가지가지 돌아가고 있다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어떻게 끊니 그것도 게임이나 마찬가지고 마약이나 마찬가지고 그런 거 같아 도박이나 마찬가지인걸.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게 복수심이 아니라 그래 이랬어 재미있을까 근데 이걸 왜 하는 거지 호기심으로 했다가 이젠 내가. 병에 걸려버렸다 이 소린 거야. 내일부터 당장 이 무당이 하지 말란다고 우리 엄마가 뭐 할까요. 아니야. 그러나 언니야. 네. 기다려지고. 다음날 이렇고. 나 이렇다 저렇다. 내가 거짓말이라 찌얹어. 네. 본인이 그거에 보이지 않는 이런 글. 보이지 않는 재미. 밖으로 나가진 못하더라도. 네. 어떻게 보면 제가 골라잡아야. 아이씨. 아이씨. 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잘못된 것도 알고 있고. 네.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또 하나 더. 남편 또한. 네. 똑같은 짓을 아주 한국에서 하고 있어. 아기는 아니래. 네. 맞아요. 근데 시발점은 여기거든. 맞아요. 그렇게. 네. 순수하게 사던 우리 기주가. 네. 재미를 모르고 살던 기주가.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서서히 발뺌에. 내일부터 당장 하러 가면 본인이 또 우울증에. 궁금증에. 못할 것 같지만. 서서히. 정리하세요. 한 번을 채팅을 보낼 것 같으면. 두 번 보낼 것 같으면 하나를 한 번만 보내고. 또 한 번 보낼 것 같으면 더 한 번 참고. 안 그러면 우리 기주님아. 예.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요. 못나 그런. 바람이 나서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둘 다 하고 있니. 남편한테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복수하기 목이 뭐하고 이미 홀렸어. 복수는 아니야. 이걸 복수 심은 내가 이건 아니야 그럼 한 남자만 갖고 그러지. 그 저 한 남자를 찾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한 남자한테 찾을 수 없는 인생이 한 남자를 찾을 것 같다. 한 놈만 패야죠. 하다못해 바람이 났든 불린이든 뭐든 간에. 어. 한 놈만 패야지. 근데. 언니가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죽지 뭐. 의식병도 있고. 맞아요. 이 가정 내 가정은 막말로. 이혼 도장은 못 찍어 지금은. 어. 네. 근데 지키긴 지켜야 되겠고. 그때 그 딴 놈을 찾아봐서 나 이렇게 가겠다는 건 아니야. 네. 맞아요. 발자고치겠다는 건 아니라고. 네. 네. 아니야. 이게 무당이 돼서 신바람이 아니라 정신병도 신바람이요. 마음의 병도 신바람이요. 지신발 지신발 우리가 개꾸바람이라 그래. 나도 모르게 정신이 마음이 흔들려져 버려서. 맞아요. 그 운세가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전염이 됐다 이 소리야. 네. 어. 근데 이거에는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게 안 돼. 네. 나의 바람은 백신으로 못 막아요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으세요. 막고 마음 정리 당하세요 안 그러면 구타 당해요 남편한테. 조만간 걸리게 생겼어요. 언니가 완벽한 여자가 못 돼요. 네 맞아요 마음 약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이게 철두철미하게 이걸 감추질 못해요. 마음 아픈 건 압니다. 속상한 거 알아요 여태까지 시집 일찍 와서. 어. 그냥 진짜 뒷바라지 허드레니. 내가 남들 빨간잎 시댁 바르고 친구들 놀러 다닐 때 나는. 애기 기저귀 갈아주고. 남편 밥해주고. 그 죄밖에 없는데. 이놈의 남편이. 먼저 딴 짓을 했다 한 것 같은데. 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뭐지 하고 나도 그랬는데 그것이. 나도 모르는. 바람으로 들어와 버리고. 내 마음이 병으로 들어와 버리고. 언니도. 반나정은 고통스럽고. 반나정은 즐기고 있고. 맞아. 지금 아침 조석으로 내가. 내가 아닌 게 지금 왔다 갔다 해. 이걸 보았을 때. 너. 빙의가 됐다 소리까지 나올 수도 있어. 자. 이거 돼서 언니가 쫓겨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현명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내 말. 무당의 말이라고 겉으로 듣고 후투로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미쳤어. 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언니 진짜 미쳤다 그럴 거야. 그럴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걸리면 언니 진짜 이 위로 엄마 왜 너 미쳤구나. 여태까지 해요. 뒷바레지 해온 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아. 애들도 다 아빠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될 수도 없다. 우리 엄마가 미쳐갖고 저래갖고 우리 집이 향옥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근데 남편이 너무 예전부터 쏙쎄기는 게 많고 막 그렇게. 쏙쎄기는 건 많은 건 모든 남편들이 다 쏙쎄겨요. 결혼을 하는 순간 모든 남편들이 쏙쎄겨요. 그러면 다 이혼을 하게 해. 다 바람삐 거 같으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정 지키고 사는 게 어딨어. 단. 이혼을 했을 경우에 농부가 만난다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언니 같은 경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바람이야 지금 이거에. 아니 어떻게 한국에 살면서 남자가 먼저 시작해서 쌍방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게 언니의 이 바이러스의 이 바람은요 백신으로도 못 맞는다고. 아시겠죠. 해결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잠깐만.